네, 39번 문제입니다. 이거 시험의 기준 오답률 1이었던 문제예요. 자, 같이 볼게요. 일단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을 건데요. This, 이것은, stands, 여러분 이거 서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있다라고 하셔도 돼요. 이것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대조적인 곳에 있어, 반대에 서 있어. 초기 구성화하고는 대조적으로 있어요. 그 얘기는 뭐야? 이것은 초기 구성화하고는 달라요. 다른 점이 있어. 그런데 그것은, 즉 그 초기 구성화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초점이 여기 있었어. 보여주는 것에. 뭘 보여주냐? What the artist knew about the objects in the space. 그나 그녀가 그리고 있는 그 사물이나 공간에 대해서 new, 이거 지금 강조 표시되어 있죠. 알고 있는 것. 이런 걸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있었대. 진짜로 그것이 how they looked. 어떻게 보여지는, 졌는지. 또 중요하지만 여기에 만큼이나 이걸 그리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즉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보여주는 것하고 좀 다른 건 것 같죠? 그냥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알고 있는 정보까지 다 넣는 거야. 이런 걸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주어진 문장 이렇게 읽었고요. 그럼 봅시다.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자, almost all the figurative paintings. 거의 모든 구상화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 자, 이만큼이 주어져. 다 in perspective. 원근법 속일 때. 즉, 원근법으로 그려진 거야. 그것들은요. 보여줍니다. for short인데 축소된 거죠. 축소된 인물과 사물을 보여줘요. 근데 그건 diminished, 작아져요. as they move away. 멀어질 때. 그 초점에서, 그림의 초점에서 멀어질 때 작아지게 됩니다. 원근법이 그런 거죠, 여러분. 먼 곳에 있는 건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려가지고 거리감을 보여주는 거. 3D로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요즘 구상화는 원근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읽은 문장. 여러분, 이 원근법이라는 말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학평을 보시거나 어떤 질문을 보셔도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배경지식으로야. 원근법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 3D로 그리는 거구나. 3차원적인 것을 그리는 거구나. 그렇게 보이게. 가까운 건 어떻게 보여? 커.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그럼 이거 읽기 전에 이전에는 어땠는데? 이전에는 그 당시에 그걸 그릴 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였죠. 그걸 크게 그렸대. 열어지면 큼이라고 쓸게요. 크게 그렇다. 원근법이 나오면 이 정도 내용을 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그 지문 내용이 조금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뒤로 가볼게요. 1번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죠.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은요.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How the world looks.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그 공간에 있는 특정 그 공간에 특정 위치에 있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실제로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거 맞죠? 초점이 딱 있고 이 초점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3으로 이렇게 3D로 그린 거니까. These pictures 이런 그림들은 자, 이 지문에서 이 문제가 어려웠던 점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딱히 힌트로 잡아서 풀만한 게 없다.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거 이것들 이것들 그것들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을 말하는 거 아니면 그 이전 그림 예전 구상화라고 하는 거 말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풀면은요. 조금 쉽게 위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들은 아름답긴 해. 그 자체로 좀 아름답긴 하지. 그렇지만 그것들은 Do not represent 보여주진 않아. 장면을 보여주진 않는데 우리가 볼법한 장면을 보여주진 않는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있다면 실제로 볼법한 장면들을 보여주진 않는다라고 해요. 앞에까지 읽을 때는 조금 헷갈려지죠. 이제 이런 그림이 뭔데요? 아니 분명히 누가 사람이 봤을 때 해상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이게 보이는 게 원근법 그림이라며. 근데 갑자기 2번 뒤에서 보면요. 이건 우리가 볼 것 같은 걸 보여주지 않는데 그럼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건 원근법으로 그려진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일단 쭉 읽어볼게요. 그것들은요. 또한 Less informative 정보를 되게 덜 줘. 뭐에 관해서 S2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뭐에 관해서 이런 뭔가 공간의 배열에 대한 거 공간 배치 그것들이 보여주는 공간 배치에 대해서는 정보를 너무 적게 주는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They도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일까 예전 구상화일까를 생각해보면 그 뒤에 문장을 한번 보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원근법과 공간 배치에 대한 정보는 Go 주기 애들 같이 다닌다는 사실이 있대. 이건 보여줍니다. 뭔가 보이는 것에 대한 보는 것에 대한 뭔가 중요한 것을 드러낸다. 그래요. 원근법과 공간 배치는 같이 다닌대. 원근법이 있는데 공간 배치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 공간 배치에 대한 정보를 덜 준다 그랬다면 여기는 원근법이 없는 거지 이거는 예전 구상화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자, 뒤로 가봅시다. 나도니 A but also B인 거예요. 이럴 뿐만이 아니라 이렇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요. 굉장히 이고센트릭 자기 중심적인 틀 속에서 보기도 하는데 또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도 봐요. 우리가 정보를 뽑아내는 방식 추출하는 방식인 거죠. 뭐에 대한 정보냐면 뭐 거리 크기 이런 것들 우리한테 상대적이고 서로에게도 상대적인 어떤 물체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뽑아내는 방식으로도 그걸 봐요. 즉 주관적으로도 보지만 객관적으로도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내용을 잠깐 정리해서 보면 요즘 구상화는 원근법으로 그려져 있어. 먼 곳에 있는 건 작게 그려서 거리감이 드러나게 그려. 이런 원근법 그림은 사람한테 보여지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야. 맞죠? 근데 갑자기 그 뒤에는 이런 그림들은 우리가 볼 장면이 아닌 걸 보여줘. 그래. 사람들이 볼 만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세상을 보여주지 않아. 라는 말로 거의 반대로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얘는 원근법 그림 아닌 걸 얘기하는 거니까 원근법이 없을 때 얘기를 했던 주어진 문장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건 초기 구상화와 다르다. 즉 이것이라는 게 원근법인 거죠. 원근법으로 그려진 구상화. 원근법 구상화는 초기 때랑은 다른데요. 초기 구상화는 어땠냐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화가들이 알고 있는 거 그렸다 그랬죠. 이런 걸 보여주곤 했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만한 장면을 보여주진 않았어. 거기에는 공간 배치에 대한 정보도 적었어. 원근법이 있으면 공간 배치 정보도 있는 거거든. 우리는 주관적으로도 세상을 보지만 객관적으로도 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리면 얘가 이 중간 쪽으로 오는 거죠. 정답 우리 2번으로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